그러면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스턴스가 무엇이냐면 인스턴스는 컴퓨터 한 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스턴스를 5개를 생성했다고 하면 그 말은 아마존 웹서비스의 인프라 위에 여러분의 컴퓨터 5대를 생성한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존 매니지먼트 콘솔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AWS로 제가 접속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중에서 내 계정 콘솔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화면이 나왔고요. 만약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전 수업 회원가입 수업을 참고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화면이 아마존 웹서비스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존 웹서비스를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포커싱하고 있는 것은 EC2라고 하는 서비스잖아요. EC2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위쪽에 보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이 카테고리별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에디트라는 걸 클릭해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EC2면 이렇게 올려놓고 S3도 이렇게 올려놓고 또 일래스틱 캐시도 이렇게 올려놓고 해서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이렇게 즐겨찾기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어쨌든 EC2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EC2라고 하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보여주는 이런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리존을 선택하는 거예요. 리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존의 웹서비스 인프라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몇 개 있고, 도쿄에 있고, 싱가포르에 있고, 또 호주에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서비스, 지역에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 시점에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서버는 도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존 웹서비스가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면 이 리스트 안에 코리아가 들어가겠죠. 아시아 퍼시픽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어하는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도쿄 쪽에 있는 EC2 서비스와 관련된 도쿄에 있는 것들을 제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리존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인스턴스라고 하는 메뉴가 항목이 사이드바에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생성한 인스턴스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OpenTutorials라는 인스턴스, P1이라는 인스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있는 한 줄 한 줄이 바로 한 대 한 대의 컴퓨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도쿄 지역 안에 저의 EC2 인스턴스, 즉 컴퓨터를 두 대를 생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컴퓨터를 이제 생성을 해볼게요. 자 런치 인스턴스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Create a New Instance라고 하는 이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저는 보통 Quick Launch Wizard를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이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설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싶다면 AWS Marketplace라는 것을 들어가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설치형 블로그가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 설치형 블로그를 인스톨을 시킬 때 여러가지 복잡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 AWS Marketplace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워드프레스를 미리 준비해놓은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생성을 하시면 그 안에 웹서버도 깔려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깔려있고 워드프레스도 깔려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AWS Marketplac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Quick Launch Wizard를 선택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거기다가 웹서버도 깔고 이런저런 작업들을 직접 해야 됩니다. 이 Quick Launch Wizard를 선택하면 위쪽에 Name Your Instance라는 것이 나오죠. 이것은 인스턴스의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생성하게 되면 그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곤란에 지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각각의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저는 CodingEverybody라고 이름을 적을게요. 그 다음에 Choose a Key Pair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생성한 인스턴스에 나중에 그 인스턴스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인스턴스에 있는 어떤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 컴퓨터, 그 인스턴스를 접근해서 그것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그 인스턴스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바로 Key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Key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Key는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는, 인증해주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적혀있는 파일이 바로 Key라고 하는 겁니다. Select Existing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생성한 키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아직 여러분이 키를 한 번도 만들지 않은 상태라면 아마 이거일텐데요. Create New를 선택하시면 새로운 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키를 생성을 하면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Select Existing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이전에 선택했던 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키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Select Existing. 그리고 키를 최초로 생성하는 것이 Create New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CodingEverybodyKey라고 하는 이름을 적겠습니다. 이 키의 이름은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꼭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야지 밑에 있는 Continue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키가 다운로드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죠? 그럼 이 키, 이 파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성하려고 한 인스턴스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hoose Launch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이 생성하는 그 컴퓨터에 어떤 운영체제를 설치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저는 Ubuntu 서버 버전을 이용해서 실습을 할 거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윈도우 서버를 써야 된다면 여기 있는 윈도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쓴다면 다른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밑에 보시면 프리티어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이 프리티어라고 하는 것은 아마존의 가격 정책 중에서 1년 동안 일종의 프로모션으로 1년 동안 무료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한된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이 프리티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적혀 있는 것들만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안 적혀 있는 것들은 유료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Continue를 누르면 이렇게 Create a New Instance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정했던 생성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최종적인 서머리를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Edit Details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생성하는 그 컴퓨터의 사양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인스턴스 타입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 있는 다른 것들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기본값인데요. 이것은 아주 저사양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마존 웹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 또 아주 가벼운 형태의 서비스는 마이크로 인스턴스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다 보면 이 컴퓨터의 사양이 부족해지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뉴얼을 보시면 거기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중요한 것들이지만 기본값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세이브 디테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런치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워킹이라고 뜨고요. 이건 뭐냐면 아마존 웹서비스의 인프라 위에 여러분이 신청한 컴퓨터를 생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클로즈를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아까는 두 개였는데 지금 세 개로 늘어났죠.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펜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저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이니셜라이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신청한 컴퓨터를 초기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런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직도 이니셜라이징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녹색 체크 버튼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이 인스턴스가 생성이 끝난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 인스턴스에 접근해서 저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